안녕하세요. WS501의 큐트가이 허영재입니다. WS501의 카리스마 박정민입니다. WS501의 리더 김현준입니다. 막내 심형준입니다. WS501의 중심 김기정입니다. 주인공이 제일 좋아하는 막내인데 아이고 참! 기습 뽀뽀 이런 거 해주나요 형준군이? 음 기습 뽀뽀 제가 상해볼게요. 음 그래. 나 줄 해볼래. 나 줄 해볼래. 주윤씨 기다려주세요. 주윤양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. 아니야 그건 좀 이상하다. 일단 평범하게 자연스럽게. 주윤양 주윤양? 너무 보고 싶어요. 저요. 주윤양 주윤양 전혀 주윤양 주윤양 모든 진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법이다.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주윤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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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앰뷸런스 분과 또 친분이 약간 있거든요. 그래서 전화 연결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. 기분이 어때요 우리 지은야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죠? 그래요. 그러면은 제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. 뭐라고 그래요? 받으면 실기가 문제할 것 같아요. 예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. 예, 앰뷸런스 분들이신가요? 네, 앰뷸런스 맞는데요. 잠시만요.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예. 카메라 보기. 지은이 형 저희 좋아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.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많이. 예. 저희 지은이 형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너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많이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? 예, 안녕하세요? 예, 안녕하세요? 예, 너무 보고 싶네요. 저도 보고 싶어요. 예, 예,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. 예, 감사해요. 제 목소리 어때요? 멋있어요. 오, 지은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참. 제가 만나면 하나 줄게요. 네. 예, 이따 봬요. 오, 빨리 무대 보고 싶어요. 오, 빨리 보고 싶다고. 저도 보고 싶어요. 다음 세 번째 멤버. 세 번째 멤버 바꿔주시면 안 돼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무대 빨리 보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저희도 보고 싶어요. 예, 지은이 형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? 지금 오빠 생각하고 있어요. 오빠 생각하고 있죠? 오빠두 지은이 형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. 텔레파시아 통했나 봐요. 무대 빨리 보고 싶어요. 네, 지은이 형 기다리세요. 5분 후에, 2분 후에, 2분 후에 도착해요. 네. 이따가 저희 특별 게스트로 무대 위로 모실 건데요.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저희 무대 꾸며주세요. 아셨죠? 엄브 Jeder 네. 대신 앰뷸런스 라는 그룹을 보니까 되게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